초과 근무 도중 근무지에서 술을 마신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광주 남구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. 남구는 지난 23일 오후 관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신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의혹을 받는 남구청 소속 8급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공무원은 휴일에 사무실에서 일을 보다 목이 너무 말라 맥주 한 캔을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남구는 복무 규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